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케찹이랑 제일 잘 어울려요 아유!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같네요 왜요?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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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어요 아유! 네, 그렇죠? 굉장히 부드럽고 젤리같은 식감인데 그 안쪽은 굉장히 담백한 맛이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발견을 했는데 안에 검은색이 있어요 제가 발견을 했는데 안에 검은색이 있어요 노른자가 왜 검은색이지? 이 안쪽을 제가 좀 파볼게요 파볼게요 아 노른자네 이렇게 노른자가 있어요 후라이를 더 먹어볼까? 이건 진짜 크다 짠 짠 짠 대박 치즈에 찍어볼게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한번 먹어볼께요 이 치즈 소스 다시 한입! 칼국수 한입 다같은 거에요 좀 더 맛있어요 고소한 고소한 맛 소금과 후추를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오이과 후추를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입안에 감싸주기 물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하고도 맛있어요 고소하고도 맛있네요 고소하고도 맛있어서요 고소하고도 맛있네요 전체만 입안에서 잘 어울렸어요 이게 다 먹었는데 좀 다른데 제가 먹었을 때